5월 22일 수요일은 음력으로는 4월 보름 날입니다. 풍수에서는 이날을 1년 12달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또 상스러운 그런 에너지와 행운이 가득 쏟아지는 날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하기를 1년 12달 가운데 돈복으로는 가장 신통방통한 그런 날이라는 소리가 될 겁니다. 특별한 기운이 있는 날인데요. 이날 그래서 아무리 바쁘셔도 이것 한 가지만큼은 꼭 풍수배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돈복을 불러드리는데 또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요. 최대한 창가 가까이에 따지 않은 소주 한 병을 꼭 놓아주시기 바랍니다. 음력 4월 보름인 5월 20일 수요일은 날도 또 요일에서 무료 요일 수요일이 왔죠. 이렇게 되면 그 하늘에만 만홀이 떠 있는 게 아닙니다. 세상 천지가 그 명경지수처럼 가득도 만홀을 품고 앉아있게 될 그런 그 풍수환경을 의미합니다. 쌍으로 돈복이 들어올 암시가 되는 것이죠. 창턱에 이렇게 그 소주를 따지 않고 두는 이런 풍수배열은 금전적인 그 행운을 크게 그 높여준다고 합니다. 또 소주의 그 작용을 통해서 부위 그 성장 촉진을 위한 그 일종의 풍수 총매품으로 또 사용을 하는 것이죠. 또 소주는 그 여러분들도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양기를 그 푹 두는 그런 작용도 있습니다. 창 밖에서 또 이렇게 그 만홀이 음기운의 그 에너지를 또 창턱에 가득 비출 때 또 창가 가까이에서는 이런 그 돈복 만홀을 그 마중 나오듯이 양기의 그 상징이 또 이렇게 배치가 된다면 이때는 그 집안의 돈복 문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창가 가까이에서 풍수적으로 그 음향 균형까지 또 시도하는 돈복 터질 가장 그 요긴한 그 풍수 구현이 된다는 것입니다. 소주가 갖고 있는 그 휘발성 또한 돈복의 그 발복력을 견인한다고 합니다. 집으로 그 돈복의 기운을 활기차게 그 이끌어주는 그 풍수 방법으로 또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께서 그 수요일 그 보름날에 창가 가까이 그 따지 않은 소주 한 병 꼭 두시기 바랍니다. 집안의 그 재물운을 크게 그 쌓아지게 만드는 축제시켜주는 그런 날로 꼭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.